예스! 주먹! 지금 이 한국은 운명의 파도 앞에서 생긴다. 여러분들이 그 파도를 참고 전 세계로 향해 나갈 배다. 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. 기회다! 지금 저 독일의 의기들이 이 유럽을 물었을 기회를 지내본다. 젊은 여러분들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며 우리 대형제국이 전 세계의 주인이다. 지금 모든 학교와 도시에서 자원 입대가 너무 지나고 있다. 우리 학교와 도시의 명예를 두려워줄 위대한 저사들은 어디 있는지 안전했을 거야. 가가지고 그냥 오술들 싸주고 오자. 난 논리 나빠서 안 될 것 같은데. 아 실업판 다 왜 군대지. 야, 바웨이. 이 아동왕이 가는데 원탁의 기사들이 안 간다는데 이게 이게 말이 되나? 어? 랜수, 벨로애들, 가현에서 애들 전부 다 입대한다고 그랬는데? 저도 입대하겠습니다! 지금 당장 총을 두고 전설을 향해 뛰어라. 여러분들은 성탄이 5대전의 훈장과 책의 송을 받으며 귀환이 될 것이다. 네, 성탄이 5대전의 훈장을 잃어버렸다. 정신이 5대전의 훈장과 책의 송을 받았다. 정신이 5대전의 훈장, 영상의 화려한 벽을 활용하고 frontline 왔다. 독일군의 시체인 건ts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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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i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디에? 너랑 나랑 요정을 좀 만나야겠어. 요정? 내 요정 안 믿어. 누구야? 우리 가위인 어디겠어? 요정을 안 믿는 건 가위인이 아니야! 아우 뭐래. 야 니가 요정을 안 믿더니 전쟁이 무섭게 무서운가 보다. 나 원래 안 믿었거든. 어우 가자 새끼야 다시 믿겠게. 뭔지 말해주지 않으면 안가. 나 더럽게 까다롭게 보니 가위인답게. 까다로운 거 아니야 그냥 좀 예민할 뿐이지. 오 예민하신 가위인경. 너. 몰핀이라고 아니야? 싫어. 너 뭔지 알고 싫어하는 거냐? 아 나 싫어. 너 몰핀의 유래가 모르가나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냐? 얼만 하지마. 너 고민했지 새끼야. 너 고민했지? 아니거든. 아우 새끼야 그냥 맞자. 그냥 뭐 우리 몫이 아니야. 그거 진짜 아픈 사람들이 맞는 거야. 잘됐네. 그래. 그래 너 맞자고. 나는 혼자는 내 정신으로 있을 거야. 너 그리고 그거 훔친 거잖아. 왜? 그거 좀 했냐? 겁쟁이 새끼야. 아 겁쟁이 아니야. 이건 원칙에 대한 문제지 용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. 나 경찰에 간다. 야. 너 그의 편지 아저한테 전해줘. 여긴 이viet기와 그치 아저씨가 진짜 진짜라. 근데 아저씨가 진짜 진짜라. 여기에서 심각한 것 같았을때 좀 가질 거야. 여기 왜 나왔어? 나 떠나기 전에 보려고 왔어. 편지에.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네가 먼저 돌아올 거잖아. 그냥 친구들이랑 다 같이 거친 산을 등반한다고 생각해. 그래도 편지에 약속해. 물론이지 나의 아더? 나의 격려는 아더 왕이시여. 아, 그것도 부르지 마. 왜? 랜슬로스 드릴까 봐? 어? 비니 비오 왕 비니. 농담이야. 짠. 뭐야? 약품 선물. 편지 할게. 응. 편지보다 먼저 와. 응. 응. 그 점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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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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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